오늘은 여러분이 과거 양양 여행을 다녀왔던 여성을 만나면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현 시점 양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름 휴양지로 손에 꼽히고 있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너네 양양 갈 때 조심해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 양양 다녀왔는데 너네는 절대 가지마. 친구랑 나랑 둘이 양양 갔는데 밥 먹고 길거리 걷다가 외국인 남자들이 꼬시더라.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헤이헤이 거리면서 손목 잡아 끌고 친구랑 자기들 게스트하우스로 데리고 감. 그래도 친구랑 같이 있어서 안심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술도 넙죽넙죽 받아마시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놀았어. 근데 잠깐 술 땜에 필름이 끊겼는데 일어나 보니까 외국인이랑 자고 있더라. 좁은 방 안에 나랑 외국인 셋이 있었고 내 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놀라면서 움직이고 소리 지르니까 당황하면서 소리소리하면서 나감. 친구 데리고 숙소 들어갔는데 친구도 나랑 똑같은 일 겪었다 그러더라. 친구랑 나는 식힘 먹었고 신고해서 조사 중이야 다들 양양 갈 때 조심해.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나요? 솔직히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 여러분은 믿기 힘드실 게 분명합니다. 저도 솔직히 저 내용은 약간 조작이 의심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죠. 이 언니는 흉자야 FM이야 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. 남 FM 위근후 팔로우하고 여성운동 이런 거 스토리에 올리거든. 여혐 어쩌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그런 거 올리는데 동시에 남자친구 사귀고 남자들 양다리 걸치고 양양 가서 하룻밤하고 오픈 채팅으로 남자 만나더라. 라는 이 여성의 글도 보겠습니다. 흠 아직까지 느낌이 안 오시나요? 친구랑 두 달 전부터 양양 가기로 했는데 썸남 생겼다고 다른 데 가자고 친구가 그러더라 라는 글도 보겠습니다. 친구가 솔로 된 지 3개월 시점이라 솔로끼리 핫하게 놀자고 해서 양양 가기로 했어. 라는 이 글도 보겠습니다. 우리 여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양양에 가는지 아직 느낌이 안 오시나요? 양양 가는 거 현실에서 인식 안 좋아 여자 4명에서 갈 거야. 친구들이랑 양양 가려고 하는데 남친 있는 애 2명 다 남친한테 속이고 가는 거야. 남친은 양양 가는 거 이해 못해준다고 걸리면 손절이라고 속이고 간다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. 그녀들이 양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그야말로 남자 만나기 위해 간다는 생각이 아직 들지 않으셨습니까? 아직도 조작 같고 그러시나요? 완전 외국인들 천국이 되어버린 양양의 근황이라는 여초 커뮤니티 글을 봐보겠습니다. 글의 본문에는 우통을 깐 외국인 남성들이 한글 간판 아래서 춤추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글의 여성들은 오케이 곧 양양 가는데 영어 공부해야겠다. 라고 말하면서 양양 가서 외국인 남자 만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모습. 어제 양양에서 10살 어린 애들이랑 밤새 놀았다 05년생 남자들이랑 노니까 도파민에 못 벗어나겠어 이번 달 말에 또 가야지. 리는 식으로 양양에서 만난 남성들과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습. 피부괴 좋고 몸괴 좋다고 좋아하는 여성들. 술집에서 술 먹다 걔네 별장 가서 4대4로 술게임 존나 많이 했다는 여성. 너무 재밌어서 또 가겠다는 여성의 모습.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양양에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실 건가요? 질문을 바꿔서 앞으로 만날 여성이 양양에서 놀았던 과거가 있다면 그 여자와 만나실 건가요? 영상 여기까지 봤는데도 아직 감이 안 잡힌다면 당신은 어엿한 퐁퐁남이 될 자질이 충분하다는 사실. 당신의 여자친구는 속초나 강릉 간다고 말한다고요? 그 여자들 다 굴아치고 양양 가는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선크림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양양 워홀 문신 크로미레츠고.